저는 뭐 시장이 뭐 상당히 약세장이죠. 약세장이지만 뭐 HLB는 뭐 괜찮죠. HLB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HLB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바닷권에서 머물고 있죠. 거의 최저 바닷권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내릴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딜 거다.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HLB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둔화하고 별로 관계없죠. HLB는 그런 부분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족쇄에 족쇄가 걸려있죠. NDA 승인신청이라는 부분이 납기 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언제 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워낙에 탄탄한 상태인데 또 약은 될 수밖에 없는 약인데 NDA 승인신청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죠. 근데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지만 그게 이제 풀리게 되면 아주 초대형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재료가 지금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재료가 나오면 주가는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HLB는 모든 게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간암 부분은 벌써 환자 모집이 95% 이상 됐죠. 그리고 선낭암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ITI 찬 교모세포종 치료제 결과도 이제 나오죠. 이상 결과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3개월 내에 최악의 급락을 했는데 공매도 마진콜 부분도 염려가 된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공매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보유주식을 매도를 해서 이 마진콜을 감당하겠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전개가 되고 있죠. 게임스탑에서 공매도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다가 큰 부분은 요거죠. FAD가 경기 회복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관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워낙에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신 나와가지고 열심히 맞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나와 버리면서 상당히 방향이 좀 크게 바뀌어 버렸죠. 변이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도저히 모르겠다. 연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진단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좀 차물을 끼얹은 그런 상태죠. 2% 이상 급락을 했는데 경기 회복이 늘어진다. 그래서 대신에 경기 회복은 늘어지기 때문에 늦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제 안 되겠죠. 2024년 초까지 연준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단계가 아니죠.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항체가 계속해서 이제 몸에 한 번 맞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죠. 한 4, 5개월 정도 되면은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4년 초까지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용시장이 회복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항공업이라든지 코로나의 직격탄을, 직격탄을 맞는 그런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거기에서 이제 그냥 코로나 걸리든 말든 무조건 장사 다 하고 그냥 새벽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죠.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도 지금 노동부가 발표한 6.7%보다 높은 10%에 가까울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의 정의, 코로나는 여전히 굉장히 큰 위험료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힘든 시기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지나죠. 코로나가 변이가 또 이렇게 발생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백신이 별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별로 좋지 않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 시장에 이제 돈들이 워낙에 많이 유동성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회복을 좀 하고 있죠.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외인하고 기관은 계속 또 많이 팔고 있죠. 거래소 쪽에 그러나 이제 개인들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좀 강해진 상태다 보니까 하락폭을 좀 줄여나고 있죠. 장 초반에 뭐 코스피 2.3% 코스타도 2.3% 이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시장의 약세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지만 HLB는 뭐 괜찮죠. HLB는 지금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낮았죠.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1%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 또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S에서 들어오죠. CS에서 어제부터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CS에서 공맥 쇼커버링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얘는 지금 워낙에 이미 바닷건에 와 있죠. 남들 시세를 줄 때도 MDA라는 이런 족쇄에 갇혀서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HLB는 경기 둔화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얘는 신약 개발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런 성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주가 하단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얘는 지금 뭐 시장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나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다.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걱정할 것은 별로 없는 거죠. 얘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NDA 승인 신청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회사가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HB가 납기를 좀 못 지키는 부분 소통 이게 이제 좀 문제일 뿐이지만 약은 확실하죠. 약은 뭐 될 수밖에 없는 약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예상보다 좀 더 지연이 좀 길게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게 이제 지연이 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이제 NDA 승인 신청은 들어가겠죠. NDA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그냥 해소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동시에 얘는 엄청난 호재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도 완전 바닷건이죠. 바닷건이니까 그 소식이 이제 나올 때까지는 그냥 마이웨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좀 약세 보이면 조금 약세 강세면 조금 감세 그런데 오늘은 이미 약세를 보인 만큼 보였는데 시장이 분위기가 이제 안 좋지만 나는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거래원을 좀 보면 이제 곧 있으면 NDA 승인 신청을 하겠지 그런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매도 주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지금은 워낙에 바닷건에서 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가 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공매도 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의 위치에서 밀어내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지만 HB는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HB 같은 경우에는 마이웨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번 시간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